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려면은 고급 울타리용으로 내관성이 강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홍가시 레드룹인데요. 이렇게 보면 잎사귀가 홍가시보다는 이렇게 좀 더 굵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홍가시 레드룹이는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추위에 강한 고급 울타리용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밭에는 아직 출하를 아직 안하는데요. 이제 오늘 규격을 한번 보러 왔어요. 여기는 아주아주 폭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보통 이게 홍가시 레드룹이는 평균 1m 부터 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큰 건 1m 10도 나오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가시 레드룹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최소 천주부터 상차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고급 울타리용으로 홍가시 레드룹입니다.